좋습니다. 이번에는 또 제가 남겨두었던 대한민국의 최고의 인기 가수 한 분 노래를 듣고요. 이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또 2부에도 아주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 가수분들이 또 많이 오셨고요. 또 여기서 시상을 받으실 분도 계시고요. 또 2부 사인을 보실 분은 여러분들 익히 아시겠지만 우리 SBS 전 아나무사 우리 심소은님께서 또 와주셨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2부까지 계속 이렇게 진행을 여러분이 맡아서 해주시고요. 가만히 앉아계시면 여러분들 또 선물도 아마 갈 걸로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또 오늘 공주 블루베리에 또 와서 또 노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청카바를 하나 맞춰 입었습니다. 저기 평화시장에 가서 보통 기성복으로 한 1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 사이즈에 마케나 박혔거든요. 그랬더니 43만 9천원이더라고요. 이게. 그래서 9천원 내고 하고 43만원에 맞춰 입었습니다. 여기 뭐 좀 박았습니다. 여기 좀 반짝반짝한 걸 좀 박았습니다. 자 그러면 단장님 음악 주시고요. 가겠습니다. 네 좋다. 한 번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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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